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여섯 분 밀착해서 서주시고요. 가장 먼저 왼쪽에 계신 기자님을 갈아봐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살짝 붙어서. 붙어서 서주시고요. 왼쪽에 계신 기자님을 더 편하게 포토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 인사도 한번 부탁드리고요. 왼쪽, 파이팅 포즈도 한번 부탁드리고요. 계속 왼쪽 바라봐주시고요. 자유롭게 포토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 네, 이번에 가운데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이번에도 손 인사 한번 부탁드리고요. 또 자유롭게 포토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포즈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식스, 파이팅! 실력파 보이그룹이죠. 네, 오른쪽 기자님들 바라봐주시고요. 이번에도 손 인사 한번 부탁드리고요. 출격을 다짐하는 파이팅 포즈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유식스 하면 싸이 보이그룹이라는 수식어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어디서부터 많은 기대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멤버분들에게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유식스 여러분이 인사와 함께 우리 기자님들과 지켜보고 계실 팬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저녁식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저희 더 뉴스6라는 이름 각인시켜드리고 싶어서 브로우트 킹덤 에이스 오브 에이스라는 프로그램을 출연하였고 정말 우리 땡스들 덕분에 저희 더 뉴스6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 정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땡스들에게 정말 자랑스러운 아티스트 더 뉴스6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